그날 밤. 병원에서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마냥 쉴 수 있는 형편도 못됩니다. 결국 낮에 하지 못한 파지 줍는 일을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. 지금 할머니에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병원에서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녁에 좀 나고 싶네요. 안 할 수가 없어요. 식구도 많고 환자도 많고 치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벌이라도 해야 돼. 어머니 치료가 먼저 급한 것 같아요. 터쳐요. 조금 지나서. 앞으로 조금 더 지나서요. 지금 현재로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. 지금 현재로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. 어느뇨 Gomez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